숟가락 라디오 김현진의 그림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숟가락 라디오 김현진의 그림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제재는 K-pop의 제 그림 설명만 언어는 제 그림이 없는 관계로 그림 설명은 쉽니다 숟가락 라디오 청천영어의 넓은 이유를 딱 그림이 있는 어제 일기로 대체합니다 어제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제 일기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업고 출근했다 이른 상품 가방의 마무리자고 점심은 점심은 먹었다 맛있었다 퇴근하여 상수동 공목을 걷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마트에서 옷 발톱과 장난기를 들고 왔다 어제의 일이 끝 김현진의 그림 팟캐스터 팟빵과 엔차 홍역창에 김현진의 그림 을 70원 들어주실 수 있군 녹음 캔스트로 하트만 그냥 눌러주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숟가락 라디오 김현진의 그림 저는 김현진이었습니다 영상은 김현진의 그림 이렇게